인간의 머리를 빼앗아 버립니다. 그러니까요. 오늘만 강력범죄 세 번째입니다. 어떤 상태가? 아무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. 아니, 차에 받쳤다면서 무슨 소리야? 몇 달 전 전 세계 전역에 이 기생생물의 유충이 인간의 머리를 빼앗아 버립니다. 네 안에 있는 기생생물이다. 너랑 내가 합치지 않았다면 둘 다 모두 죽었을 거야. 인간은 우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우리를 쫓고 우리를 학살하려 하고 있습니다. 정체가 뭐지? 섞여있는 건가, 인간과? 인간 흉내를 잘 내는다. 넌 우리에게 위협이다. 눈에 안이나 밖이나 살벌하다 싶지 않아? 서로 돕고 살자. 내일 새벽 햇뜨기 시작할 때 소탕 작전 돌입합시다. 나는 동족의 적이다. 난 절대로 도망가지 않을 거야. 결국 너랑 나랑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. 어, 뭐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